주지호는 명나라의 문신이다. 자는 노서 혹은 초서, 호는 순수이다. 호를 따서 주순수로도 통칭된다. 나중에 일본에 정착하였다. 1644년 북경이 천군에 위해 함락된 이후 주순수는 반청활동에 참가했다. 1657년 안남국으로 가서 벼슬을 권유받았으나 안남국왕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 본국으로 쫓겨났다. 이후에도 중국 화남, 안남, 일본 등지로 돌아다니며 무역을 하여 반청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나갔다. 남명노황주의회를 지지하고 한때 정성공에 협력하기도 했다. 1659년 남경 공략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 공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같은 해 정성공의 사신으로 일본 나가사키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였다. 다음에 일본 야나가와번이 학자인 안도세이안의 도움으로 우위 영주권을 얻어냈다. 1665년 이어 미토번 번주 도쿠카와 미스쿠니의 초청으로 에도에서 유학을 강의하였다. 미토의 대성전을 건립할 때 성묘, 명륜당, 종경각을 설계하였다. 주지유의 유학은 일본 유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도쿠카와 미스쿠니를 중심으로 한 미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무덤은 현재 일본 이바라키현 미토시에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